아, 귀여워. 어려운 거. 엄마! 어우, 좋지? 원, 투, 쓰리, 포. 스파링이니까, 스파링. 미어. 힘을 지배하는 자라고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지배하는 자 더 크게 해주세요. 저 안 쓸게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하세요. 마마 뮤비 없어, 야. 마마 뮤비 없어. 마마 뮤비 없어. 써주세요, 써주세요. 마마 뮤비. 야, 무릎이 없어. 써주세요. 힘을 지우는 자요.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밑에 있습니다. 엑소엘 팬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찾아뵌 지가 좀 오래됐는데 얼른... 왜 이래? 얼른... 얼른... 왜 이래? 저희가 얼른 찾아뵐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아... 보고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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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워시어, 차우능래 른 전세계 든다 네, 아 우선 네 우선 정말 앞서 말한 것처럼 중국...에 2018 가요대축제 와아, 이렇게 많은 분들과 또 대기신 인터뷰는 처음인 것 같네요 네, 전세계 한류 열풍을 선도하고 있는 대표 기획사죠 SMM 서테인먼트의 가수분들을 한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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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보호 현 어... 어...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지금 너무 안가워 너무 오래가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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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이 어 뇌 이렇게 얘기하고 소통 나누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저희 엑소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아주 왜 우리 용인아 제발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앞으로 저희 엑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지요 3,6,5 너를 늘려가게 시원해 3,6,5 나는 인사 정대로 우리에게 매일 살게 3,6,5 지경이 해 난 내 아픈 아름답게 3,6,5 1,6,5 1,6,5 1,6,5 1,6,5 정서야 연주 시작하자 2,6 2,6 2,6 2,6 2,6 3,6 이렇게 이런 이 방송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볼 수 있어서 너 진짜 좀 미친 미친 그런 말일이네 3,6 1,6 2,6 2,6 2,6 2,6 2,6 2,6 2,6 3,6 2,6 3,6 2,6 3,6 3,6 3,6 3,6 3,6 2,6 2,6 3,6 4,6 5,6 4,6 5,6 4,7 4,7 4,8 5,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